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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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덕 덕 시건이 질 방문할 시건 자 이번판은 정글 니달리 상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EIG의 티어는 마스터 55포인트입니다 이번판은 좀 더 색다르게 범인풀린에 베베베베 피들스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야 못 도망간다 큰일 났다 아우씨 빌어먹을 아 이 지금 먹고 있는데 진짜 못됐다 주졌다 이거 진짜 망했다 또 어떡하지 개 망했네 저 고양이 쉐끼 내가 언젠가 복수한다 나 잘 먹었다고요 아 아 으 아 으 아 으 아 당장 나zona 아 으 아 으 으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야 이걸 무슨 수로 해야될까 아이고 망해버렸네 오 나이스 흰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레드 아 레드가 끝났어 아우 야 쟤 풀도 있었니? 아 내 풀이 돌았으니까 쟤 풀도 돌았겠구나 가비 나 그래도 처음에 엄청 힘들었던 거 치고 요정도면은 많이 힘드네 아 나 죽겠는데 아 다행이다 야 이거 죽었으면은 씨 빡셀뻔했는데 나 이거 가능? 야 니네는 내 블루 먹고 있잖아 안 벗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먹고 왔네 빠르네 안 돼 내 텔포 이러려고 든 게 아닌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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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한번 풀어갈 수 있으면 풀어 가보자 아 야 1대 10이었던 때보다 7대 14일 때가 더 희망적인 법이거든 저기 미쳐날뛰고 있습니다 싸바리네 왓 하하하 아 아 아 아 이거 딱 뽀삐 제압골드 먹으면은 야 이거 근데 다 오는 거 같은데 와 이걸 야 씹 이게 봉클 별거 하는 건 없지만 어쨌든 낫배드 형 근데 얘 잡을 수 있을 거 같은데 낫배드 낫배드 아니 뭐 나가야 돼 이렇게 내 거 와 나이스 뭐로 바꿔야 될까나 유채화 아니면은 정화 거든요 정화가 낫겠다 얘네 씩식이 되게 많네 야 정화 속도 실화야? 야 이럴 거면 정화를 왜 들었어 씩을 거 잠깐 동안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어 이거를 정화를 써야 되나 아니 근데 정화 쓰기엔 너무 아까운데 결론은 하던 거나 하자 뭔 정화냐 이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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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면 building 아우 야 너무 아깝다 점 면? 야 이거 세트만 살았었어도 이겼겠다 야 초시계 조니아 썼다 세트 보여줘 나 텔 없니? 나 아직 텔 아니네 저 제발 야 이거 양각이다 아이고 그리고 갔다 가능? 얘네들 그렇게 빠르진 않을텐데 아 야 죽질 않아 포피가 혹시 몰라 유채화로 게임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하나 둘 셋 너라는 일부 아군이 다녔습니다 아군이 다녔습니다 제압 되었습니다 리안드리니? 오 야 일단 벤시 때문에 한 톤 없었다 잡고 싶지? 짜식아 오린 복지 체벅들 체벅들 정체벅을 key하셨습니다 헉 정체벅이 만들었네 정체벅이 만들었네 정체벅이 만들었네 정체벅이 만들었네 정체벅이 참치했습니다 흠 나이스 브라보 야 이거 레오나가 잘 빨아들였다 탈진 탈진 리산드라한테 걸어주면 되겠다 리산드라 어딨냐 야 이걸 이기나 공풀주 피들 이거 못 막습니다 여러분 1 하나 둘 셋 최죄 승리 이건 솔직히 레오나의 캐리지 않나 명품 리더십 끌고 왔다 2판은 정화된 거랑 상관없이 그냥 핀을 궁타 쳐맞고 다 터지는데 뭔 정화 타령 최죄 최죄 최죄